어르신, 오늘 정신 없으셨죠? 정말 감사했어요. 덕분에 엄마 배웅도 잘하고. 뭘요? 근데 담임씨가 많이 아쉽겠어요. 좀 마음이 이상하긴 한데 가족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. 맨날 싸우다가도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편들어주고 그래서인지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가족이란 게 그런 거군요. 어르신께는 제가 있잖아요. 저보고 가족 같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께 그런 사람이 돼주겠다고요. 무슨 일이 있어도 편들어주고 생각만 해도 든든한 그런 사람 구슬을 빼더라도요. 이렇게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